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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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 다른거죠 아 1은 안될거 같은데 몇시에요? 1 안됐다니깐? 4정도면 한번 해볼거같아 그렇지 2 안될거같고 오케이 응 있으셔 아 좀 돌아라 서펜트야 오케이 다음 뭐야 다음이 뭐죠? 악어무기 됐어 자연스러웠어 빠르게 간다 자스 매싱 58분 한대 끝내는거야 아 허허헤허허허허허허허헣 어엏 집중해 집중해 쉴 수 없이 가자 쉴 수 없이 가자 한 번 더 가야겠네 왜 안나와 빨리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.. 차라리 아이고 아이고 아 제발 어 나이스 위험했다 나이스 샷 자 다음 뭐지? 아 슈식 오케이 슈식 다음이 슬라임인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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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슬슬 피곤하다 14시간 째 슬슬 피곤하다 오케이 후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화이팅 걱정무단 열띤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화이팅 걱정보다는 열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걱정보다는 열심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시드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1시간에 2억을 평균으로 먹는다는 그 시드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아 아 자신이 시도 좀 해봤다 자, 58분에 41층 가능합니까? 아, 나는 좀 할 줄 아는 놈이야? 50분이면 아직 있습니까? 직업 편차가 좀 있잖아 있습니, 있습니까? 직업 편차가 좀 있습니까? 직업 편차가 딱 20마리가 소환되나 보구나 그치? 직업 편차가 좀 있음 다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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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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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나이스. 나이스. 아니,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한 100개 모아서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오케이? 오케이. 천천히 해. 너무 마음이 급하다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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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라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. 천천히 해. 천천히. 30초라는 뼈아픈 시간이 지나봤군. 아쉽군. 아쉬워. 아쉽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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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쉽군. ност. 아쉽군. 음으. 아쉽군. 아멘. 다행. 아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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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하하 두 개만 어 나왔다 나이스 아 느낌 괜찮은데? 느낌 괜찮아 아주 좋아 어 아니 왜 이루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흠 아흠 어흥 아흠 으 으 아 으 으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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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를 기회로. 아직 늦지 않았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, 위, 하나, 아래, , , , , ,%,,,. 에델슈타인 제법이군요 헤네시스 시청자 찬스 플레임으로 부탁합니다 이노래 보더라 많이 들었는데 아 리프레 아리안트인가 이게? 아 맞아요 아리안트 오케이 시찬스 성공했고 좋았어 좋은 시청자 찬스였다 자 위기는 넘겼고 이제 뭐 남았지? 아 잡는 것만 남았구만 아 왜 하필 시작이 오른쪽이네 아 뭐야 어딨어요 몬스터 아 세마리를 잡아야 시작하는 건가? 아 그런거 보네 아니 몬스터 어딨어요 몬스터님 어디 계십니까? 아니 여기서 원래 열마리 자꾸 시작하는 거야? 이거 너무 운이 없는 것 같은데? 아니 원래 이거야? 원래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아 그렇습니까 나는 왜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런가? 근데 자석팬 나도 턱 나누고 나서 그래도 좀 괜찮네 좋아 아 왜 이쪽은 오른쪽 아 주움버리면 어떡하냐? 아흐흐흐흐흐 주움버리면 어떡하니? 주움버려야겠는데? 어우 그렇지 어우 300마리 한참 남았네 아 언제 다 접냐 300마리 빨리 나와줘서 좋겠던데? 아흐 안 나왔구나 좋았어 끝날 것 같아 여기서 클리어 클리어 다음 찬스 아 위로 갔는데 아니 이건 고정인가봐 위로 가는게 이게 맞는 거예요? 맨날 요렇게만 가는 것 같네? 이렇게 고정이죠 이거 첫 번째 이거 고정이고 세 번째? 아니 고정입니까 이거 고정돼있는걸? 아니 그냥 내가 내 기분 탓인가 맨날 이렇게 오다보니까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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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지고 있어 고정이면 좋은거지 아 그래요? 빨라지고 있어 고정이면 좋은거지 어디 위치 어디야 위치 어디야? 아유 이쁘다 글이 사라지는건가 지다보는건 우측 하다 오케이 한마리 덜 잡은 것 같다 느낌이 아니구 음? 아 한마리 남았네 하다 나이스 좋아 잘하고 있어 내 아프지않아 나쁘지않아 저거 더운 이리와 뱅 한 번에 둘 양이 망치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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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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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 이걸 숨다니? 이놈 자식? 이놈? 다음 총 뭐죠? 다음 총 설명 좀 부탁합니다. 다음 총 뭐 나오죠? 다음 총 뭐죠? 아시는 분? 다음 총 설명 좀 부탁합니다. 점프 발판이 나와 점프 발판이 나온다고 아이고 어 이거 5차가 안써줘 5차 써짐 참 좋을텐데 다음 다음 아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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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디야? 지금 어디예요? 아 나 화살표 안보여 루시드 때문에 아 두번 돌리면 되나? 라이트 어디야? 화살표가 안보여 아 다음 화살표 봐야겠는데? 아래로 내려봐 아래로 내려봐 어 잘못 던졌어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? 맞..맞냐 이거? 아 나 루시드가 안보여 안없어 제드? 아 화살표가 안보인데? 라이트 2개 라이트 2개 라이트 2개 라이트 2개 아무거나 2개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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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읍 쓰읍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필요없겠다 이제?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필요없겠다 이제? 이거는 편법을 써 쓰읍 루크 커넥터 Christianity 루프 커넥터 총 스피 ello 말 Dra5 OK 가리 이용력 테스트 증가 주사위 리본 탈피기 아 나 잘못했어? 아 편물빵 그 장소? 주 주 주 주 주 주 오케이 주 주 주고 Чер주 주 주 주 주 주 주 줄 좋았어 주주주술 주주주술 주주주술달 주주주술달 주주주주 주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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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nce Mitt Dre 다시 바로 못하나? 아 괜히 안 돼서 내렸네 아 이런 설마 처음부터 하나 이거? 아 처음부터 하네 아 천천히 해야겠다 달달스러워 하나씩 하나씩 해야겠다 아 이거 커맨드가 좀 느리네 달달슬리 달달슬리 고정이구나 이게 달달슬리가 아 달달슬리 고정이야 달달슬리슬 달달슬리슬 덜 달 슬 리 술 어 달달술리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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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달달술리술 달달술리술 달달술리술술 달달슬리슬슬 달달슬리슬슬 달달슬리슬리 story 달달슬리슬리슬리 달 달 잘 리 술 슬 주 달달슬리슬리슬리슬리 줄 달달 슬리 슬슬 달달 슬리 슬슬 주 달달 슬리 슬슬 주 달 달달 슬리 슬슬 주다 물어 달달 슬 리 슬 슬 주 주 주 달 달달 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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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슬 주다 좋았다 자 이거는 스골피언하고 얘가 잘 안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에르다이 노벌 싹 사주고 아니 용서해요 지금 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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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어. 막 잡아도 돼. 깎이는 거 없다고. 얘도 한 번씩 잡아줘. 오케이. 나이스 샷. 다음 뭐지? 아 키즈. 아 잠깐만. 한 번 실수하면 난리는 건 그 키즈인가? 좋아. 가자. 가자고. 존재하지 않는 직업. 아 이거 기원알이 캐논 펀쳐 아니에요. 제로의 스킬? 로블론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은데? 아버지. 아버지. 맞지? 몬츠님. 믿음을 가지고 찍으십시오. 할 수 있습니다. 몬스터라이프. 크리스탈 가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? 버섯 광산. 아니 버섯 버섯 광산이 없는 거구나. 다운. 제작 재료. 아 제작 재료. 자쿠메 눈물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? 마력의 물약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? 자쿠메 눈물이구나. 아 자쿠메 눈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. 다운. 3번. 연어. 훈제 연어. 오케이. 시청자 믿지마. 나를 믿어. 좋았어. 3번. 카이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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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. 좋았어. 펜닐. 1번. 펜닐. 좋았어. 칼리쉬. 칼리쉬. 좋았어. 4번. 패스트 리로드. 오케이. 4번. 4번. 패니살린. 그렇지. 다음 층으로 보내주세. 끝. 된거야? 클리어 떴어? 아 40층 그거구나. 이거 하는 방법이. 그리고 여기서 바인드글. 불에서 바인드글라 그랬는데? 어 안맞았어. 바인드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? 방법 좀요 허억! 죽었어 얘를 바인드 걸어야 되는 겁니까? 예? 저 망했나요? 쫓겨났습니까? 아 안쫓겨났군요 아직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? 잡는 방법 없나요? 그냥 때려서 잡는건 안되겠지? 아 나 또 죽었는데? 아 나 또 죽었는데? 이 불에서 태워서 죽여야다는거 아니야? 피하면서 아 그렇구만 아 근데 내가 10테스를 못버틸거 같은데? 아 근데 내가 10테스를 못버틸거 같은데? 아 나 피는 왜 자꾸 다는거에요? 아 내가 불을 맞..불을 맞아서 그러나? 불을 안맞아야되는건가? 아 왜 자꾸 피 다는거에요? 어 나 아파! 아퍼! 이렇게 죽이는거에요? 아 아파! 어어! 저 숫자 이건 뭐야 물약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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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죽었다 와 이거 어떡하냐? 야씨 대화폴! 와 씨.. 와 씨.. 대화폴! 와 씨.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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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오라고 일로 불위에 좀 서있어봐 아 얘가 진짜구나 진짜한테 써야되는구나 아 오지마 여기 가만히있어 불위에 12는 뭐야 저거 숫자 12 뭐야 아 나 이거 밀격 되는구나 밀어지는구나 숫자 13은 뭐에요? 아 나 수주겄다 들어가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아 나도 불을 맞잖아 불 맞고있는거 아니야? 그냥 나 여기있으면 안되는? 어 달고있네 여기있으면 되는거 아니야? 어? 피타는구만 어우 다시 왔어 아 나 또 죽었네? 불에 들어가있어 가만히 오지마 오지마 얜가 진짠가? 밀어줘야되나? 20초 들어가, 블루 들어가 재밌네 이버스 재밌네 들어가랍 어 서서 아 바이드로 굳이 걸필요는 없는거구나 걸면 편하다는거지 들어가 블루 들어가 들어가있어 좀 들어가있어 불로 들어가라고 아 아파라 아 나도 아프 아 나 또 죽었다 오케이 와 이런느낌이구나 와 재밌네 41층인가 여기를 깨면 되는거지 그럼 나도 이제 시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니야 쥐어엇 어떻게 가는거에요? 아아 무조건 이렇게 가야되는거구나 와 2분밖에 없는데 난 안될거 같은데 한번에 점프해서 가야되는거구나 어 오케이 쥐어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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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화면좀 봐봐 쥐어엇 쥐어엇 어어 바로 뚱 iendo 아 좌우 우무왁 안zu어여 오케이 온주 왔스 기다려 천천히 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급하면 못 깨는거야 쥬옷! 쥬옷! 어! 저 깬겁니까 이거? 저 이제 나가도 되나요? 나가도 되는겁니까? 이거 깰 필요 없잖아 이제 이거 그냥 몬스터 잡는거 아니야? 나가도 됩니까 이제? 이거 나가도 되나요? 아니 나 42층 밖에 안할건데? 나가! 아니 굳이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더 할필이 있나 50층까지 그치? 박수! 예쓰! 그뒤 시드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왔고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 아니니까 좋았다 그뒤 왔스 주문해온 적 20개? 나쁘지않아 10개 보따리 아 여기서 리스트 레이트링 맞습니까? 아 아 웹퐁퐁퐁퐁퐁퐁 아이들 4레비가 비싼거 아닙니까? 왔다 왔어 왔다 왔다 왔어 깜찍퐁퐁건 아 에그 cough 앗 앜 이렇게 제가 yak 후할거야 이게 빠르잖아 되나? 아 52,000 아 아이링이었습니까? 아 그래요? 아 1렙이야 거기다가 레벨버프 아이링은 뭐야 얼마야? 아 100이 1시간 동안 100만원 먹었니까? 아 아주 수쓸하고 1시간 동안 100만원 먹었니까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이스 1시간에 100만원 벌어쓰 나이스샷